네, 오랜만에 돌아온 베스트 트레이딩맨 마지막 코너입니다. 베스트 스탁 시간에는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. 정재훈 위원님, 어떤 종목 오늘 준비를 해주셨을까요? 아, 종목을 얘기하기가 이제는 종목을 좀 숨겨야 될 것 같아요. 아, 왜요? 위원님? 줘도 안 사요. 말씀을 드려도 안 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부분들보다도 섹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되거든요. 좀 큰 그림을 그려주고 싶으신 거죠? 큰 그림을, 큰 그림을 남자, 아니 남자가 아니지. 주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좀 크게 생각하고 5% 뛰기하고 단타 치는 것도 아니고 주식 투자하죠? 트레이트 투자죠. 직장인분들인데 트레이딩하고 있어요. 화장실 가서 단타 치고 있고. 버는 것보다 까먹는 게 훨씬 더 많을 거다라는 거 경험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. 건설 섹터 좀 봐야 돼요. 여러분들. 근데 오늘 막 올라가 있는,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. 올라갈 수 있는 애들 중에서 이제 쉬는 애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단적인 예로, 일 예를 들어서 원익 IPS 3만 원 밑에 이하 권역에 있을 때 이 주식 4만 원 못 넘어가면 전문가 생활 때려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사시더라고요. 내 성향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취향이 맞지가 않아서 그런지 매수를 안 하시더라고요. 뭐 4만 원 훌쩍 뛰어넘서 5만 원도 넘어갔었죠?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될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이유? 느리다는 이유?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안 보세요.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신고가가 그러면 아, 저거 지금 사야 되나? 그런 생각들 하시거든요. 조정을 받았을 때 건설주들은 사셔도 돼요. 근데 건설주를 사야 되는데 아,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.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뭐냐면 이 질문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앵커님한테 질문을 해볼게요. 네. 아파트의 브랜드가 상당히 많아요. 그렇죠, 많죠. 만약에 아파트를 산다라면 어느 브랜드 어느 브랜드의 아파트를 사고 싶으세요?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머릿속에 고급 아파트라고 하면 특정 브랜드이긴 한데 자의가 그렇죠. GS건설 사면 돼요. 자의는 GS건설. 그렇죠? 그럼 그 주식을 사시면 돼요. 나는 이 편한 세상이 좋아. 그럼 이번에 분날 했잖아요. 그렇죠? DLENC. 사시면 돼요.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보자고요.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은 이미 실패를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바꿨어요. 급하게 바꿨는데 공급을 어느 정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발표를 했지만 말이 많아요.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제시는 했지만 방법적으로는 아직까지 의문점이 많단 말이에요. 그런데 중요한 건 나 공급 안 해 이렇게 했다가 이제 바꾼 거란 말이에요. 공급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는 계속 이제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.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처음에는 안 한다라고 했다가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바뀌었으니까 이제 거기 바뀌는 부분들에 있어서 대책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.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. 그러면 긴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건설주들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관점으로 좀 보면 된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근데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몰라. 난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. 정말 안전하고 나는 손실보고 그런 종목분들은 싫어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주식에 있어서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.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. 그나마 제가 봤을 때 가장 안전한 주식은 삼성물산이에요. 레미안. 그러면 삼성물산을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. 거의 준지수자 형태로 하고 있으니까. 그럼 삼성물산을 보셔도 되고요. 도어 앵커님처럼 나는 자기가 좋아요. GS건설을 하시면 돼요. 난 이 편한 세상이 좋아요. 그러면 DLEAC를 하셔도 되고요. 그럼 나는 그런 거 말고 아이파크나 그런 거 사고 싶다. HDC 현대산업개발 사시면 됩니다. 그런 식으로 브랜드는 다 나눠져 있어요. 현대건설을 사도 되고요. 그런데 거기다가 나는 토목까지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싶어. 왜? 건설 나오는데 토목 안 나올까요? 분명히 나와요. 분명히. 그럼 이거 건설 쪽도 있는데 토목 쪽까지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 대부분 다 하죠. 같이 하고 있는 거 현대건설 하시면 돼요. 플랜트 쪽이나 뭐 이런 토목 쪽이라든가 같이 하니까 그러면 현대건설을 보셔도 되고요. 프루지오가 어디 건지는 알고 계시죠. 그런 기업을 사셔도 되고 아 난 싼 거 사고 싶어. 대우건설 사셔도 되고요.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슈가 나올 거예요. 자 IT 섹터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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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는데 올라갔다가 쉬어가는 흐름들이 한 달 가까이 나왔어요. 두 달 가까이 나왔어요. 그리고 나서 이슈가 생기면서 다시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. 그러한 부분들 놓고 봤을 때는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자산가치보다 지금 PBR 한 배가 안 돼요. 실적은 좋아질 거예요. 그런 부분들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예요.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증시 격언도 있어요. 긴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오늘 종가 기준에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간다면 저는 물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은행 이자보다는 더 몇 배나 많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좀 긴 관점으로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다음에 저기 지역 쪽 충청도라든가 호남 쪽이라든가 경상지역이라든가 그런 중소건설사들도 좋은 기업들 많습니다. 그러한 종목분들도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